1. 예수의 죄 3. 예수의 죄 3. 예수의 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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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죄 5. 예수의 죄 5. 예수의 죄 6. 예수의 죄 6. 예수의 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로 하나님께 상번제로 매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사장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깨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백성들의 허물이 되었으며 그 모든 것이 바로 백성들의 허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된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 된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속죄죄로 회개함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수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성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죄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 것이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겉부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죄죄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을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을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을 찌니라. 속죄죄죄물 수송아지를 회막으로 데려와서 그것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먼저 성소에 휘장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것을 향단 그 뿔에 바르고 또 그 피를 번제단 밑에 쏟으며 그리고 그 소의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콩팥을 떼어 번제단에 번제들이는 그 모습 여기까지는 화목죄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죄어지는 그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그 나머지 그 나머지 모든 것 머리와 껍질과 내장과 그 고기들 모두를 영문 밖에서 나가서 그것을 불살을 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3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셨지만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십작을 메고 골고다 성밖 바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골고다에 오르시고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제사에서는 그 모든 것을 불태워드리는 영문 밖에서 불태워드리는 모습 그 가운데 껍질까지도 그 가죽까지도 함께 불태워드렸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어질 때의 그 옷마저도 바로 군인들에 의해서 제비 뽑혀져 나누어졌던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죽까지도 예수님의 영광마저도 그 예수님의 몸, 그 물과 피, 그 온몸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바로 예수 글쓰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로 하나의 배 나아갑니다. 예배는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글쓰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영광이 벗겨지며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몸이 찢겨주신 그 예수 글쓰를 우리는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이며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몸이 찢겨주신 그 십자가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다 눈물 흘리며 좌절할 수는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이신 바로 그 예수 글쓰를 의지하며 힘을 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의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를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재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죄니라 첫 번째 속죄죄는 바로 제사장의 속죄죄였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날마다 상번제와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죄인되었음을 날마다 스스로 깨닫고 하나의 앞에 엎드려야 되며 또 날마다 상번제로 날마다 속죄죄로 엎드려야 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회중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중은 자기가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죄약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가르치는 자가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리고 또 속죄죄로 나아가는 자들이고 또한 그 제사장이 회중의 죄를 가르쳐 깨우치며 그들로 속죄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자가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회중이 제사장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 회중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짐승을 잡아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또 제사장이 속죄죄를 드렸던 것과 동일한 순서를 따라서 바로 속죄죄를 드리게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속죄죄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먼저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상번제로 나아가며 내가 죄인임을 내가 날마다 속죄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되는 자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 그것이 우리가 죄인되었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죄의 제사들에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험없는 순념수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수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죄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속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죄죄물의 기름같이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를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암을 얻으리라 만일 평면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험없는 암염수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죄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죄물의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재단 밑에 속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죄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암을 얻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죄물로 가져오려거든 험없는 앙컷으로 끌어다가 그 속죄죄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죄물로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속죄죄물의 피를 손가락에 찢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재단 밑에 속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죄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어 재단이 여호와의 화잼을 위해서 불살을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암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먼저 속죄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어서 제사장이 그들에게 회중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족장과 평민들의 모두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속죄죄의 제사로 나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제사장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와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바로 죄인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예수 글소가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상번죄로 속죄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우리를 죄양 가운데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십자가 예수 글소에 극허신 은혜 바로 번죄로 소죄로 화목죄로 속죄죄로 속건죄로 드려주시는 그 십자가의 극허신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을 나누는 선포하는 자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상번제로 말씀으로 예배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로 우리가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속죄죄의 제사들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속죄죄의 제사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영문 밖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가르쳐 전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또 그들에게 세례를 부풀며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상번제로 또 속죄죄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백성되어지는 그 빛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위기 4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 되어주셔서 영문 밖에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소두며 그 몸이 찢겨져 주신 이 놀라운 예수 글쓰에 그신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상번제로 날마다 예배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속죄죄로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여신 그 크신 은혜 우리가 깨달아 누리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이웃과 열방에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며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며 그들 하나님께로 날마다 상번제로 날마다 속죄죄의 제사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만들 수 있는 그 속죄의 제물 되어지는 그런 제사장 되어지는 그런 우리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삐트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그 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